제시험 쳐야되는 사람들 빨리들 제시구요 자 워크북 페이 넘버 29 29쪽 메이에 대한 얘기 계속 이어서 갑니다 자 그래서 뭔가 틀렸으니깐 3번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쳐라 그래서 she maybe crazy 그래서 여기에 메이는 허락이야 추측이야 she maybe lazy 네요 she maybe lazy 그렇죠 얘는 뭐다 추측의 뜻이죠 she maybe lazy 는 그럼 무슨 뜻이예요 lazy 안 찾아왔나요 그녀는 게으릴지도 모른다 she may be lazy 그녀는 게으르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게으릴지도 모른다 she may not be lazy 하면 되겠죠 낫을 어디 넣는지도 모릅니까 지금 이 상황에 그녀는 게으릴지도 모르나요 may she be lazy yes she may no she may not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lazy의 반대말은 네 여러분들은 딜리젠트를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D-I-L-I-G-E-N-T 딜리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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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may be afraid of dogs. 얘는 허락이야 추측이야 추측이죠. 그래서 무슨 뜻이야 He may be afraid of dogs. 그래서 여기서 외워야 할 수거는 Be Afraid of. 그럼 Afraid의 뜻은 무슨 C? 같은 말 He may be scared of dogs. He may be afraid of dogs. He may be scared of dogs. He may be afraid of dogs. 그는 개를 두려워할지도 모른다. 오케이 그래서 1번 2번 틀린 이유 각각 정리해보면 여기에 지금 조동사에 더즈가 들어있는 형태 따위 존재하지 않는데 사용해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조동사 뒤에 동사의 의미가 와야 되는데 지금 Afraid은 형용사이기 때문에 어떤이기 때문에 어떻타를 만들어야지 조동사 뒤에 올 자격이 없는데 지금 어떻타가 되지 않아서 동사 원형인 Be를 넣어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3번 Kate may be in her room now. 그래서 2번, 3번 똑같은 이유로 틀리고 있습니다. 오케이 조동사 뒤에 동사가 와야 되겠죠. Kate may be in her room now. 추측이야 허락이야? 추측이죠. 그래서 우리말로 생각하면 Kate는 Kate는 있을지도 모른다. 어디에? 그녀의 방에. 언제? 지금. Kate는 지금 그녀의 방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Kate may be in her room now. Kate는 지금 그녀의 방에 없을지도 몰라요. Kate may not be in her room now. in her room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고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겠다. where may Kate be now의 뜻은 그렇죠. Kate는 지금 어디에 있을지도 모르나요? 이런 뜻이겠죠. 오케이. 총료. Kate의 현재 위치를 추측해보라는 질문은 뭐다? 그래서 . 누구야 왔습니까? 무슨 소리가 없고 말도 못해 누구왕 왔어요? 키랜드야? 에버랜드냐? 뭐라고 물고 묻는다고요? 다음 시간까지 숙제로 내가 해갖고 오세요 이거 이제 그냥 공갈로 하면 안되겠다 됐습니까 각각 개인톡으로 숙제를 바로바로 보내드리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바르게 고쳐서 읽으면 you may wait for him here 하면 되겠죠 you may wait for him here 그래서 추측이야 허락이야 허락이죠 무슨 뜻이길래 you may wait for you may wait for 너는 기다려도 된다 whom 그를 where 여기에서 여기에서 너는 그를 기다려도 돼 you may wait for him here 그래서 here 그래서 here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 where may I wait for him 이 무슨 뜻이길래 제가 그를 어디에서 기다려도 되겠습니까 where may I wait for him 이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상대방에게 허락 받고 싶은 표현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4번에 있는 may만 바꿨을 수 있는 몇 종 대답할 때는 두 개라 했죠 you can wait for him you may wait for him 물어볼 땐 3종이라 했어 where may I wait for him where can I wait for him where could I wait for him 그래서 허락 3종 세트 may I can I could I where could I wait for him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may 같은 것들 위에 1b 산에 있는 것을 이 교재에서는 can으로 바꿨을 수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4번 문제 이게 이제 여러분들 도성중 학생들 특히 이제 2학기부터 중간기말고사 칠 때 이런 문제 시험 문제로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딱 보자마자 문제 유형별로 우리가 접근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칼 빼드는 거죠 됐습니까 칼 들었죠 누가 언제 어디에 다 그러면 누가 다 붙어있어야겠죠 그녀는 있을지도 몰라 she may be 있다 란 뜻의 be 동사를 써서 그 앞에 조동사 may까지 붙이니까 누가 다 덩어리 됐고 she may be 그 다음에 뭐 쓰면 될까 at school she may be school하면 그녀는 학교일지도 모른다 사람이 아니고 학교일지도 모른다는 얘기겠죠 where 에 대한 대답이 필요하니까 그녀는 사람이 아니고 she may be school 그녀는 학교일지도 몰라 사람이 아니야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거 when에 대한 대답 now 쓰면 되겠죠 she may be at school now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where may she be now 하면 되겠죠 where may she be now 지금 방금 묻고 답하기는 누구를 위해서 힌트를 준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칼질 누구는 언제 어떻게 다 떠나도 된다 그러면 너는 떠나도 된다 하면 되겠네요 누가다 you may leave how early when today you may live early today 됐습니까 알바하러 갔는데 어 너 오늘 좀 일찍 맞춰도 돼 you may live early today 허락받고 싶어요 뭐라고 물어봤을까 그렇죠 may I leave early today can I leave early today could I leave early today 라고 물어봤겠죠 그래서 얘는 1번은 추측이었고요 얘는 허락이죠 그래서 may가 허락이냐 추측이냐에 따라서 바꿨을 may 대신 자리할 수 있는 게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칼질 누가 뭐하러 갈지도 모른다 영화를 보러 갈지도 모른다 자 영화보러 갈지도 모른다 이런 표현은 영화보러 가다라는 표현을 통째로 알아두는 게 좋겠는데요 영화보러 가다는 뭐 다양한 방법이 표현 방법이 있는데 뭐가 좋을까요 여기서는 음 그렇죠 go to movies 이런 표현에서 go to movies go to see a movie 하던지 go to go to movies 이런 표현 go to movies 뭐 다 이거 말고 여러가지 다른 것도 가능한데요 go to movies 를 쓰기로 하겠습니다 뭐 이외에도 뭘 써도 상관없다 go to see a movie 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얘는 표현은 다 됐습니다 그들은 영화보러 갈지도 모른다 they may go to movies 또는 they may go to see a movie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여기는 해석이 다 있기 때문에 허락인지 추측인지 우리가 추측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근데 해석이 없고 영어만 있는 거긴 해도 여러분들 허락인지 추측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당연히 뭐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구는 어디로 뭐 해도 된다 넌 가도 돼 넌 가도 돼 you may go where where you may go to the meeting 하면 되겠죠 you may go to the meeting 여기에 이런 거 안 쓰면 안 돼요 where 에 대한 대답이니까 전 치사 붙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추측이야 허락이야 당연히 허락이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거 can you can go you may go may I go to the meeting can I go to the meeting could I go to the meeting 허락 3종 세트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may에 대한 얘기 했고 이제 may에 not 집어넣는 거 그래서 may에 not 집어넣는 녀석만 특이한 녀석이 특이한 점이 있는데 얘는 뭐가 없다 추약형이 없다라는 거 may aren't 이런 거 없고요 그 다음에 뭐 모름표 붙이고 싶으면 may I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may I go now 의 뜻이 뭐니까 제가 지금이니까 허락이겠죠 그래서 몇 종 세트라고요 can I go can I can I go may I go could I go 3종 세트 됐습니까 yes you may no you may not 이렇게 허락해주거나 또는 금지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may I take your order 우리말로 뭔 뜻이니까 그렇죠 제가 take 해도 될까요 당신의 명사로서는 이런 뜻이고요 오로는 동사로도 쓰입니다 동사로서는 동사라고 했는데 됐습니까 여기서는 your order니까 너의 주문이겠죠 그래서 허락받고 있습니다 may I take can I take could I take your order 손님이 하는 말이야 저머니 하는 말이야 저머니 하는 말이죠 장소는 어딜까요 식당이겠죠 됐습니까 식당에서 may I take your order 이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에 Kevin may not be at home 의 뜻은 뭐고 케빈은 없을지도 모른다 where 집에 그러니까 얘는 뭐겠다 추측 케빈 may not be at home 케빈은 집에 없을지도 몰라 그 다음 you may not use 너는 사용하면 안 돼 나의 펜을 금지죠 됐습니까 근데 금지하는 표현은 may not use 이런 것도 가능하지만 야 당연히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럴 때는 요거 말고 또 어떤 느낌이 좀 더 날까 당연히 쓰면 안 되는 거 아니니 이런 표현일 때는 you you 그렇죠 you shouldn't use 이렇게 쓰겠죠 그 다음에 너 내 펜 사용하면 철컹철컹이야 이런 느낌일 때는 you must not use 그래서 금지하는 것도 느낌이 느낌에 따라서 may not use shouldn't use must not use 이렇게 쓸 수도 있다 안녕하세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관로안의 지진으로 문장을 바꿨어라 그래 놓고 not 집어넣으라 했고 not 집어넣으라 했고 그 다음에 물음표 아래요 됐습니까 엄청 쉽죠 오케이 그래서 not 집어넣으면 you like your math teacher 에듀슨 you may not like 자 문법 시간에 해석은 끊어있기 순서대로 합니다 you may not like 너는 좋아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누구를 너의 수학 선생님을 너는 수학 선생님 안 좋아할 수도 있겠다 허락이야 추측이야 추측 그 다음 마찬가지 2번 not 집어넣으면 it it may not snow tonight 그래서 뜻은 오늘 밤에 비가 내리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라는 뭐다 추측 it may not snow tonight 오늘 밤에 눈이 내리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it may not snow 여기에 may not be snow는 왜 안 합니까 snow가 동사로서 눈 내리다 뜻이 있는데 비가 왜 필요합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e may come back next year 를 묻는 말로 바꾸면 come back next year 하고 물음표 꼭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추측이죠 그는 내년에 돌아올 수도 있을까 한번 추측해봐 may he come back next year 추측해보라고 물어본 거잖아 그럼 추측이 아닙니까 허락입니까 그 사람 허락받고 있습니까 됐습니까 허락 아 뭐야 추측해보라고 묻는 건 추측이 아닙니까 자 여러분도 가끔씩 문법 설명하다 보면 어떤 친구들이 있냐보면 자 이거 의무야 금지야 의무죠 그쵸 내가 이렇게 물어봤습니까 내가 이게 의문지 금지지 물어봤지 내가 이게 의문지 금지 이건 금지겠지 이건 의무지 머스트가 낫이랑 붙으니까 금지가 된 거지 추측해보라고 물어보는 건 추측이 아닌가요 왜 안될까 중학생이 될 준비가 아직 덜 되셨나요 일반적인 노말한 설명인데요 알겠습니다 물어봤는데 그러면 어 그래 내년에 올 줄도 모르겠다 라는 대답은 뭐야 yes he may come back next year 겠죠 얘는 허락이야 추측이야 he may come back next year he may come back next year 여기 있네 그쵸 이거 허락이야 추측이야 추측이죠 그럼 묻는 말에 얘는 추측이 아니고 그럼 뭔데 능력을 묻는 겁니까 능력입니다 추측이 아니고요 그는 내년에 되돌아올 수도 있겠습니까 라고 묻잖아 어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어 단정적 표현해보자 그쵸 그는 내년에 돌아옵니다 그는 내년에 돌아올지도 모르겠다 내년에 와도 돼 라고 허락하는 겁니까 그 남자한테 미래 시절 단정적 표현이죠 계획이거나 그쵸 근데 이걸 will 말고 매일을 썼어요 허락하는 겁니까 내년에 와도 돼 라고 허락하는 겁니까 그 남자한테 그는 내년에 돌아올지도 모르겠다 그럼 may he come back next year는 그는 내년에 돌아올 수도 있나요 라고 묻는 거고요 추측해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허락해보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획을 물어보는 겁니까 그는 내년에 되돌아올지도 모릅니까 may he come back next year 더 이상 설명 안 하겠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집에 가서 복습하던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그래서 당연히 뭐라 그러겠다 may I borrow your book 허락이야 추측이야 이거 허락을 묻는 건데 이거 허락 맞아요 예 예 예 예 예 예 예 말은 yes you may borrow my book 그래서 여기에 may는 허락이야 추측이야 허락이죠 그래 너는 내 책 빌려가도 된다 자 좀 이따가 3분까지 풀고 나서 똑같은 표현을 랜드로 바꿔서 해볼 예정이니까 생각해주세요 그 다음에 may I turn on the air conditioner 제가 에어컨을 켜도 될까요 허락이야 추측이야 허락이죠 그래서 no you may not it's out of order 자 out of order의 뜻은 무슨 뜻일 것 같아요 out of order out of battery는 무슨 뜻일까요 out of battery out of battery out of battery 여러분들 제일 무서워하는 거죠 my phone is out of battery 잘 안해요 건전지가 다 된 배터리가 다 된 이 out of battery 그럼 out of order는 뭐냐 하면 고장난 그럼 out of time은 out of time out of time out of time이 무슨 뜻일 것 같냐고요 out of battery가 그 뜻이고 out of order가 이 뜻이면 out of time은 뭐겠어 시간이 다 된 이겠죠 시간이 다 된 out of는 뭐뭐 밖에 있는이란 뜻의 전치사죠 여기에 out of order 또 나오는데요 아까도 may I take you out of order 할 때도 나왔는데 여기에 out of order의 뜻은 질서란 뜻입니다 질서 질서 정돈된 상태 작동되는 상태란 뜻입니다 작동되지 않는 고장난이란 뜻이겠죠 may I turn on the air conditioner 제가 에어컨 켜도 될까요 no you may not 아니 안돼요 에어컨은 고장났어요 됐습니까 may I call you later 제가 나중에 전화드려도 될까요 yes you may I'll be where at home when after 6 o'clock 저는 집에 있을 거예요 여섯시 이후에는 그래서 여기에 얘는 허락이야 추측이야 허락이죠 yes you may 허락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may I borrow your book 하고 똑같은 표현을 land를 써서 해보자 했습니다 그쵸 land의 뜻이 뭐길래 라는 표현을 land의 뜻은 뭐니까 빌려 주다주 그러면 이 표현을 갖고 이거랑 똑같은 의미가 되도록 우리말로 먼저 만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 먼저 생각해볼까 이거 이 표현 뭐라면서 얘기했는데 이 표현 보고 뭐라 그러면서 얘기했더라 이런식으로 얘기하는걸 보고 뭐라 그래서 두글자로 요청이죠 요청 그래서 요청 몇종 세트 4종이죠 그래서 can you land could you land will you land would you land 가 가능하시고 됐습니까 can you land me your book could you land me your book will you land me your book would you land me your book 하고 뭐하고 똑같다구요 얘하고 뭐하고 똑같은 표현이라고요 may I borrow your book 하고 같은 표현이라고요 내가 빌려도 될까요 내가 빌려도 될까요 may I borrow 너는 빌려줄 수 있겠니 could you land can you land will you land would you land 하고 똑같다구요 이거 처음 선생님이 알려주는 건가요 이런거 됐습니까 까닭 계속해서 이런 유형은 칼 빼들었죠 누가 언제 다 오케이 그러면 올리비아는 안 올지도 모른다 올리비아 may not come today 올리비아 may not Welcome today 그래서 허락이야 추측이야 추측 그 다음 계속해서 칼질 그것은 옳은 답이 아닐지도 모른다 자를 때가 없네 그것은 옳은 답이 아닐지도 모른다 It May not be the right answer It may not be the right answer 좀 있다가 right의 반대말 w로 시작하는거 여러분들한테 알려준적이 있구요 그래서 right의 반대말인 w로 시작해서 it may not be right answer 하고 똑같은 표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것은 옳은 답이 아닐지도 모른다 라는 말이나 그것은 틀린 답일 수도 있겠다 라는 말이나 똑같은 얘기하는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누가 내가 무엇을 창문을 뭐해도 될까요? 열어도 될까요? 그래서 제가 열어도 될까요? may i open the window may i open the window 그래서 추측이야 허락이야 몇종 세트야 can i open could i open may i open the window yes you may no you may not yes you can no you cannot 자 그러면 right의 뜻은 여러가지 뜻이 있으니까 일단 조심하라고 했었습니다 right의 뜻은 뭐 turn right right hand 그때는 반대말이 뭐였어? turn right turn right right left가 반대말이죠 그 다음에 얘가 무슨 뜻도 있다? 오른 맞는 이란 뜻이었구요 이때 반대말은 뭐였더라? wrong 틀린 됐습니까? 자 그러면 it may not be the right answer 할 때 right의 반대말은 wrong 이니까 wrong은 틀린이구요 틀린이란 말을 가지고 it may not be the right answer 라고 똑같은 말은 그것은 틀린 답일 수도 또 있다 하면 그것은 옳은 답이 아닐지도 모른다 라는 말하고 똑같겠죠 이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것은 틀린 답일지도 몰라요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it may be the wrong answer 하고 it may not be the right answer 하고 똑같은 표현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래 채빈아 뭐하고 뭐하고 같은 표현이다 이랑 똑같은 뜻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다음에 포커스 42 42 should 하고 must 하고 have to 하고 한꺼번에 하는데 별로 마음에 안든다 그랬죠 오케이 원래는 나뉘어야 된다 했죠 뭐 should 따로 하고 그다음에 must 하고 have to 같이 한다 했는데 근데 여기에는 번호가 두개죠 그래서 must 1번은 뭐 근데 2번은 뭐였다 have to는 must에 몇번 뜻일 때 똑같다 첫번째 뜻일 때 같은 뜻이고 상황에 따라서 head2나 head2로 바꿨어야만 한다 했고요 이 head2의 특이한 점 must의 특이한 점과 같이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must는 무슨 형태가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요 그렇죠 과거 형태의 단어가 존재하지 않아서 그래서 과거에 뭐 뭐 해야만 했었다라는 표현은 뭐로 표현한다 head2 동사원형으로 표현한다 head는 뭐 안에 뭐 들어간거야 have 안에 did have의 3단 변신 have, head, head죠 됐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뭐 뭐 해 head2는 과거에 의무 표현할 때 쓰고요 have2나 head2는 이 안에 to 들어있고 이 안에 to 들어있으니까 현재 뭐 뭐 해야 한다 라는 표현할 때 쓰이겠죠 됐습니까 자 must에 대한 얘기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얘는 must나 must가 해야만 한다라는 뜻일 때 약간은 법적인 의무 규칙을 지켜야 한다라는 뜻이고요 should는 뭐다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특히 이 녀석의 주어가 뭐인 경우 you인 경우에는 무슨 문으로 바꿔 표현해도 같은 표현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맞죠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해서 그래요 she must be angry 하고 똑같은 표현은 이거하고 똑같은 뜻이죠 읽어볼까요 i am sure that she is angry 하고 she must be angry 하고 똑같은 뜻이래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밑에 거 해석해 볼까요 i am sure 난 뭐한다 i am sure 난 뭐한다 나는 뭐한다 나는 확신한다 그녀가 화났다라는 것을 나는 그녀가 화났다고 확신해 i am sure that she is angry she must be angry 됐습니까 같은 표현이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그녀는 화났을 리가 없어 이것도 배웠습니다 그쵸 그쵸 그니까 she must be angry 에 정반대되는 표현이죠 이건 뭐였더라 일단 여러분들한테 내가 가르쳐준 건 이거죠 she can't be angry 했듯이 뭐다 그녀는 화났을 리가 없다 그럼 이거하고 같은 말은 나는 뭐한다 확신한다 그녀가 화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오늘 또 새로운 거 하나 배웠죠 기분 좋죠 기분 나빠요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내 머리를 너무 얕잡아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머리는 다 할 수 있는 머리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덟 번씩 할 거기 때문에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You should read the book 너는 읽어야만 한다 아 나는 읽어야만 한다 하겠죠 나는 그 책을 읽어야만 해 좀 이따가 요 대답 말고요 됐습니까 요 대답 듣고 싶어요 됐습니까 Read the book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지 I should read the book You must arrive before 9am 그래서 너는 너는 도착해야 한다 오전 9시 전에 됐습니까 내가 9시 전까지 보다는 전에 너는 오전 9시 전까지는 도착해야만 한다 You must arrive 그래서 이 녀석 같은 경우에 이 녀석하고 1번에 must하고 3번에 must하고 뭐가 같냐 뭐가 다르냐 라는 얘기 할 거고요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뭔지도 얘기하겠죠 좀 이따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3번 너는 이거 써주려야 되나요 도착해야만 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아 그리고 Before 9am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지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 He has to finish his homework today 그는 그는 끝내야만 한다 무엇을 그의 숙제를 언제 오늘 He has to finish what What is summer When They 네 됐습니까 그래서 Today today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지 됐습니까 자 먼저 1번하고 3번 비교하는 거 둘 중에 어느 must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죠 1번 3번 중에 누구는 3번의 must는 뭐로 바꿔 써도 된다 You You Have to arrive before 9am 이 되겠죠 왜 채민아 여기에 must는 뭐뭐 해야만 한다 라는 뜻이니까 You랑 어울리는 두가 들어 있는 형태 You have to arrive You must drive You must drive 오케이 뭐 IAEA 사찰단입니까 사찰 나와 국영 나왔습니까 어 자 그래서 I should read the book 에서 Read the book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일단 우리말로는 뭐라고 물을까요 왜죠 그래서 채민아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그렇죠 다 해놨으니까 여유롭게 졸고 있죠 어 그래서 Read the book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다 그렇죠 What should I do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아 미안합니다 뭐야 넌데 웬 아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너 뭐해야되니 What should you do What should you do I should read the book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Before 9am은 여섯가지 질문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Before 9am은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래서 제가 언제까지 도착해야 됩니까 When Must I arrive 제가 언제까지 도착해야 됩니까 When must I arrive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When에 대한 대답이 Before 9 이렇게 하는걸로 됐습니까 그 다음에 Today란 대답 듣고 싶어 Today는 When 그 다음 뭐 뭐 그렇지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렇죠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고요 최빈 그렇죠 잘했죠 뭐라고 했길래 여기에 이 녀석만 누가 다 만드는 세가지 방법중에 뭔지 파악하고 묻는 말 만들겠죠 누가 다 만드는 세가지 방법중에 도즈가 들어있으니까 Does he have to finish 를 만든게 됐죠 Does he have to Today는 When에 대한 대답이 When Does he have to finish his homework 언제 그는 숙제를 끝내야만 합니까 자 됐습니까 됐습니까 됐어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쳤어라 자 그래서 당연히 He Has to brush What His teeth When After breakfast 그는 양치질 해야만 한다 언제 아침식사 후에 그래서 Here랑 올리는건 Does가 들어있는 형태 써야되겠죠 He has to brush 됐습니까 그 다음에 She should wear sunglasses 그녀는 선글라스를 착용해야만 한다 자 오래간만에 Where래 3단 변신 한번 해보죠 좀 있다가 됐습니까 기억 탁탁탁 나시죠 그쵸 그 다음에 They must be middle school students 그래서 여기에 Must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3번의 머스틴은 They Have to be middle school students 로 바꿔 쓸 수 없겠죠 당연히 They have to be middle school students 돼요 안 돼요 될 리가 없죠 왜 될 리가 없습니까 He must be middle school students They must be middle school students 가 무슨 뜻인데 They must be middle school students 가 무슨 뜻이길래 왤워 런 이었죠 왤워 런 강아지들한테 가르치면 따라할지도 몰라요 왤워 런 해봐 왤워 런 해봐 할지도 몰라요 강아지들도 하는데 여러분들 못하면 안되겠죠 됐습니까 왤워 런 다음 계속해서 문장을 다시 써라 그래서 일단 써있는 문장 문장 분석하면 누가다 i clean what the room how often 그렇죠 그래서 나는 방을 매주 토요일마다 청소하던데 여기다가 양념 must 넣으면 나는 청소 해야만 한다 i must clean 하면 되겠죠 i must clean the room every Saturday 나는 청소해야만 한다 자 이거는 must는 뭐뭐 임에 틀림없다야 뭐뭐 해야만 한다야 그래서 바꿨을 수 있는 표현은 i 쳐다보고 대답하면 되겠죠 i have to clean the room every Saturday로 바꿨을 수 있겠죠 자 i have to clean the room every Saturday일 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i must clean the room 말고요 i have to clean the room every Saturday일 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지 빠르게 생각해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지는 제가 설명할 때 이미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써있는 문장 분석하면 누가다 he helps whom when 그는 도와드린다 그의 어머니를 오늘인데 네 여기에 should를 집어넣으면 he should help his mother today should 뒤에 동사원형 help의 형태로 바꾸면 되겠죠 he should help 그는 도와드려야만 합니다 그의 어머니를 오늘 됐습니까 ok his mother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지 간단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3번 문장 써있는 문장 분석 누가다 she lives when before 4 o'clock 그녀는 떠난다 4시 전에 인데 떠나야만 한다 라는 표현을 만들래죠 그래서 그녀는 떠나야만 합니다 she has to leave before 4 o'clock he has to leave before 4 o'clock 그래서 leave before 4 o'clock 이란 대답 듣고 싶어 4시 전에 떠나다 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물을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청소해야만 한다 무엇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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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 Saturday란 대답 듣고 싶다 했죠 every Saturday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쵸 얼마나 자주 how often 너는 청소해야만 하니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how often do you have to clean how often do you have to clean how often 그래서 누가다 만드는 세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두니까 do you have to clean 만들면 물음표 붙일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히스머더란 대답 듣고 싶다 했죠 바로 합시다 히스머더는 whom should he help today 안되겠죠 whom should he help today 뭐 whom 대신에 who도 되겠죠 who should he help today 누구를 도와드려야 됩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leave before 4 o'clock 이란 대답 듣고 싶으니까 그녀는 무엇을 해야만 아니겠죠 그녀는 무엇을 해야만 하니 내 시절에 떠나야만 한다 그래서 그녀는 무엇을 해야만 하니 그래서 그녀는 무엇을 해야만 하니 이렇게 하면 되죠 leave leave 일반 동사죠 이 안에 뭐 들어있겠다 who 들어있죠 what does she have to do 그녀는 무엇을 해야돼 she has to leave before 4 o'clock 자 내가 하다시 포함된게 궁금하면 이런식으로 질문속에 등장하신다는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거 하랍니다 됐습니까 할권에 들었죠 누구는 누구와 함께 뭐해야만 한다 놀아야만 한다 you have to play play 가 아니고 with your brother you have to play with your brother 그래서 with your brother 란 대답 듣고싶다 또는 your brother 란 대답 듣고싶다 생각해보시구요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누가 오케이 얼마나 자주 무엇을 뭐한다 먹어야만 한다 넌 먹어야만 한다 넌 먹어야만데 must breakfast everyday you must have breakfast 해야 되겠죠 you must have breakfast everyday 됐습니까 그래서 you 란 대답 듣고싶어요 뭐라고 물을지 됐습니까 자 with your brother 의 뜻이 뭐에요 with your brother 의 뜻이 뭐에요 너의 남동생과 함께죠 그럼 여섯가지 질문중에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놀아야만 합니까 라고 묻고싶었다면 how do i have to play 라고 물으면 되는거구요 your brother your brother 라는 대답만 듣고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whom do i have to play with 이라고 누구랑 놀아야되요 have to play with 어떻게 놀아야되요 어떻게 놀아야만 한다 너의 남동생과 함께 그래서 노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죠 전치사 with 사용해서 전치사가 붙으면 명사가 whom이나 whom이나 what에 대한 대답이었던 명사가 뭐에 대한 대답이었던 그렇죠 when, where how why 로 바뀐다 했죠 여기는 how로 바뀌고있구요 그 다음에 you must eat breakfast everyday 에서 you란 대답 듣고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그렇죠 who must eat breakfast everyday 됐습니까 who must eat breakfast everyday 무슨 뜻이길래 그 뜻이죠 선생님이 물어본건 뭐가 궁금할때 주어가 궁금할때 어순이 바뀌지 않는데 조심해야될건 얜을 뭐 지급한다 he she it 지급한다 하지만 조동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s를 쓸 필요는 없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낫지번호랍니다 낫지번호면 이제 얘는 뭐가 얘는 뭐가 될테고 must not ι 될꺼고 얘는 뭐가 되요 don't 하지만 Now has to가 되거나 doesn't have to가 되거나 또는 didn't has to가 되는데 네, most not은 해석하면 무슨 뜻이다? 뭐뭐 해서는 안된다. 라는 뭐다? 금지죠. 근데, 뭐, don't have to, doesn't have to는 뭐뭐 할 필요 없다. 뭐, didn't have to는 뭐겠어요? 뭐뭐 할 필요 없었다겠죠. 어쨌든 할 필요 없다든, 할 필요 없었다든, 전부 다, 얘들은 뭐다? 불필요죠. 됐습니까? 그래서 불필요 몇 종 세트 가르쳐줬더라? 3종 세트 가르쳐줬죠. 기억나시죠? 안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의문문은 뭐, 시어도 그렇고, 자, 알맞은거 골라라. 그래서 1번, 알맞은거 고르면 뭐겠다? Should we study hard? 그래서 여기 hard의 뜻은 여러가지 뜻 중에서 오케이, 무슨 시야? 어찌 시 부사죠? Should we study hard? 해석하면 우리는 공부해야만 하는가요? 어찌? 열심히. 됐습니까? Should we study hard? 오케이, 그 다음에 시. 2번, 시. doesn't have to go. 의 뜻은? 오케이. 그쵸, 그녀는 갈 필요 없다죠. 그쵸? 그럼 이제 좀 이따가 얘랑 같은 뜻, 두 개 더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세민이 뭐, 마음의 준비가 돼있으니까 머릿속으로 다 생각해놨으니까 졸리죠.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You must not talk to him이겠죠. You must not talk to him. You must not talk to him은 너는 그에게 말을 걸어서는 안된다라는 목표현이다. 금지다. Must not 동사원형은 해소은 안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도 바꿔 쓸 수 있는 거 느낌은 좀 달라지지만 금지하는 표현 두 개 더 배웠어요. 이거 말고. 그쵸, 똑같은 느낌은 아니지만 두 개 더 배웠어요. 이미 지나간 조동사를 사용하면 되죠. 금지하면 뭐, 뭐 하시면 안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배웠잖아. 됐습니까? 그 다음 4번 안맞은 거 고르면 Have to exercise to lose weight 하면 되겠죠. Does they have to exercise to lose weight? 오케이. 인사했어요? 인사했어? 인사 안했어요? 인사해야지. 인사해야지. To lose weight. 됐습니까? 누가? 누구세요? 처음 뵙겠습니다야? 네. 그럴 리가. 루즈 웨이트 뜻이 뭔데? 루즈 웨이트 뜻이 뭔데? 루즈 웨이트 뜻이 뭔데? 루즈 웨이트 뜻이 뭔데? 루즈 웨이트가 뭔데? 루즈의 뜻은 잃어버리다 지다 뭐 이런 뜻이죠. 근데 웨이트하면 몸무게니까 몸무게를 잃어버리게 되면 살 빠지는 거죠. 어? 내 몸무게 어디갔어? 잃어버렸어. 어? 살 빠졌네? 아싸. 정반대되는 표현은 wipe가 gain weight 입니다. gain weight weight는 몸무게라는 뜻의 성union입니다. gain weight growth의 뜻은 살찌나겠죠? 자 그래서 이거 왜 인사해야되는 애에요 뭐 그거 말고 그거 말고 그쵸 그럼 번호 몇개 4개 중에 뭔지 좀 이따 얘기하겠죠 그쵸 지금 하지 뭐 도저히 엑서사이 투 루즈 웨잇은 최빈이 생각할때는 4가지 뜻 중에서 뭐지 이거? 일단 4가지 뜻이 뭔데? 해서 아 그거부터 할거에요? 위하여 하고 위해서는 똑같은건데 살빼는건 살빼기 위하여 살빼기 위한 살빼서 중에서 뭐가 어울려요? 그렇죠 does he have to exercise 했듯이 그는 운동해야만 합니까란 뜻이니까 이거랑 잘 어울리는건 살빼기 위하여 그러면 살빼기 위하여 라는 말은 6가지 질문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살빼기 위하여 그렇죠 얘는 y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자 이렇게 투 뒤에 동사원형이 온거는 투스쿨할때 투하고는 전혀 다른 문법이라 그랬어 투스쿨할때 투 를 보고는 뭐라 그러고? 명사 앞에 붙은 압재비씨라고 했구요 투 뒤에 동사가 온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2학기 때 뭐라고 배울 예정이다? 그렇죠 투 부정사 내가 몇분도 계속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내가 이 말을 별로 안좋아한단 얘기도 했어 이렇게 가르쳐 놓으면 애들이 자꾸 뭐를 안했다고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인갑다 이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그랬구요 이 부정사의 부정이란 말은 뜻을 정할 수가 없다 투 뒤에 하다시가 온 덩어리는 뜻을 정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디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문장 속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뜻을 정할 수 없다 라는 뜻의 부정이라 했어요 자 그럼 y에 대한 대답이야 그래서 얘를 보고 여러분들이 2학기 때 뭐라고 배울 예정이냐 투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라고 배울거에요 도대체 왜 부사적 용법이라고 그러지 얘를 보고? 그럼 왜 부사인데? 뭐에 대한 대답이면 내가 부사일 수 있다고 그랬어 그렇죠 when, where, how, why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이라고 배울 예정이에요 Does he have to exercise to good weight? 그는 운동해야만 합니까? 살 빼기 위하여 됐습니까? 자 그래서 She doesn't have to go 두가지 표현 더 하기로 했죠 그쵸 She doesn't have to go 그녀는 갈 필요 없다 라는 표현이었죠 그녀는 갈 필요 없다 그녀는 갈 필요 없다 She doesn't have to go 하고 같은 표현은 She 그 다음에 S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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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ed not go 특히 이 녀석은 조심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Need not 이라는 무슨 표현이 있다 조동사가 있다 했고 그러면 얘는 여기에 need하고 여기하고 need하고 똑같이 생겼지만 얘는 본동사야 그녀가 가야만 한다 라는 표현은 She She Has to go 였죠 근데 이거랑 똑같은 표현 아이고 She has to go였는데 이거랑 똑같은 표현으로 내가 뭐도 있다고 했더라 She needs to go 똑같다 그랬구요 여기에다가 not을 집어넣으면 She She doesn't need to go가 되겠죠 She has to go And not 집어넣고 She doesn't have to go 그냥 갈 필요 없다 She doesn't need to go 갈 필요 없다 She need not go 갈 필요 없다 불필요 3종 세트였죠 그 다음에 You must not talk to him 너는 그 남자와 대화를 나눠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었죠 이거하고 같은 표현은 You Should not 뭐 그것도 가능합니다 또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느낌 또 있는데요 그러면 총 3개 3개 해야 되겠네 또 You can't talk to him 또 이게 전부 다 뭐하는 표현이었어 금지 금지하는 표현이었죠 You may talk to him 이 made은 추측이야 허락이야 허락 허락하지 않는 걸 보고 금지라 그러죠 됐습니까? Okay You must not talk to him You shouldn't talk to him You shouldn't talk to him You can't talk to him You may not talk to him 제가 그 남자랑 대화를 나눠도 될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금지하고 있는 거죠 그쵸? 제가 그 남자와 대화를 나눠도 될까요? 라는 표현은 몇 종 세트였더라 네 May I talk to him Can I talk to him Could I talk to him 이죠 됐습니까? 그랬더니 강력하게 금지하면 You must not talk to him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는 운동을 해야만 합니까? Does he have to exercise? 뭐 때문에? To lose weight 하기 위하여 살빼기 위하여 운동해야만 할까요? 자 이번엔 지시대로 문장을 다시 써라 그래서 일단 써있는 문장 누가다 We should waste What? 그래서 waste의 뜻은 문제 풀면서 당연히 찾아봤겠죠 그래서 반대말은 save 겠죠 그럼 뭔데? 오케이 그래서 네 waste의 뜻은 뭐하다? 낭비하다죠 낭비하다 그럼 save의 뜻은 여러가지 뜻이 있는데요 save의 뜻은 모두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써있는 뜻은 이상한 뜻이죠 We should waste 우리는 낭비해야만 한다 무엇을? 우리들의 시간을 당연히 낯집으로 오는게 자연스러운 표현이겠죠 그래서 we we shouldn't waste our time 우리는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we should save our time 시간을 아껴야만 한다 we shouldn't waste our time we should save our time 그 다음 계속해서 부정문으로 만들랍니다 그래서 바로 만들어보면 저는 I I don't have to wash the dishes 하면 되겠죠 그래서 I don't have to wash the dishes 이제 뜻은 청룡아 뭐니 나는 설거지 할 필요가 없다라는 표현이죠 그렇습니까 나는 가지고 있지 않다 설거지 하는 것을 설거지 하는 거 안 갖고 있답니까 don't have to 동사원형은 할 필요 없다라는 불필요 표현이었고 i don't need to wash i need not wash 기억나시죠 i need not wash 그 다음에 물음표로 바꿔달랍니다 그럼 이 안에 동사 부분 여기 붙고 does 숨어있는거 봤을테니까 does she have to buy the bicycle 하고 물음표 꼭 하시면 되겠죠 does she have to buy the bicycle 그녀는 그 자전거를 사야만 합니까 okay 칼지랄합니다 누구는 너는 뭐 할 필요가 없다 돈 벌 필요가 없다 누가 다 밖에 없네요 okay 그래서 너는 벌 필요 없어 you don't have to make money 자 여기는 돈 벌다 라는 표현 어떻게 하는지 궁금했다면 궁금증이 풀리는 순간이죠 돈 벌다 make money 같은 표현은 on money make money e a r n make money earn money 돈 벌다 그래서 you don't have to make money는 불필요 표현이니까 you don't need to make money you need not make money 불필요 3종 세트죠 그래서 이 표현은 뭐였다 불필요 표현이었다 불필요 3종 세트 don't have to make don't need to make need not make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누가 어디서 다 뛰면 안된다 그래서 그냥 뛰면 안돼요 she must not run where here 물론 may not run cannot run 도 가능하겠지만 지금 제목으로 봐서 must not run 해도 되구요 또 모두 가능하겠다 should not run here 도 되겠죠 she should not run here she must not run here 그래서 얘는 무슨 표현이다 금지 표현이죠 she should not run here ok 그 다음에 계속해서 칼질 누가 어디로 다 가야만 합니까 그래서 머뭇기 의무나 당위를 묻고 있는거죠 됐습니까 근데 칸수로 봐서 여기에 표현할 수 있는건 저 여기에는 칸 때문에 칸의 갯수가 does he have to go to the hospital에서 당위 묻는거였어 의무 묻는거였어 당위였으면 뭘 사용해서 의무 만들었겠어 should를 썼겠죠 근데 지금 should가 들어갈 수 있는 칸이 아니고 does he have to go 해야되니까 의무사항을 물어보고 있죠 does he have to go to the hospital ok 그래서 그는 병원으로 가야만 합니까가 뭐라구요 영어는 누가 공부한다고요 ok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그러면 끊어있기 하면서 무슨 얘기 하고 싶은데 여기에 빈칸에 뭐 쓰면 되겠네 ok 그래서 누가니 누가니 should she visit what the office how ok 그래서 우리말로 해보면 그녀는 방문해야만 합니까 무엇을 어떻게 다시 그녀는 사무실을 다시 방문해야만 합니까 했는데 여기에 not 있으니까 no she shouldn't 그래서 방문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죠 뭐가 아니라 불필요가 아니고 뭡니까 금지죠 아닙니다 해서는 안돼요 됐습니까 그 다음 does he have to call her 무슨 뜻이야 그는 전화해야만 합니까 불러야만 합니까 그녀를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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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has to call her 하면 되겠죠 예 생략했죠 does he have to call her yes he has to 전화해야만 해요 예 해야만 해요 구경오셨어요 do i have to come 제가 와야만 합니까 come before 10 o'clock 10시 전까지 그러면 여기에는 금지야 불필요야 불필요죠 그쵸? 그래서 너는 10시 전까지 올 필요 없다라고 이게 칸수로 봐서 그래서 너 you don't have to 뒤에 생각된 말 come before 10 o'clock you don't have to come before 10 o'clock 10시 전까지 올 필요 없어 비가 많이 오니까 조심하네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조동수 아파트 모두 마무리 했고요 시험 칠 예정입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어디 할 차례죠 의문사 교제할 차례죠 잠깐 잠깐 껐다가 다시 키우는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갔다 오세요 자 교제는 여기 펼치고 가세요 몇 쪽이니 몇 쪽이니 아우부터 할 차례죠 하우부터 할 차례죠 하우부터 할 차례죠 그쵸 하우는 좀 설명할게 많은 의무사입니다 됐습니까? 지금 하는 곳은 본교제 포커스 34 본교제 77쪽입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들이 말해보세요 하우의 주의사항은 뭐 어떤게 있나요? 첫 번째 주의사항은 몇 가지 뜻을 갖고 있다? 오케이 그래서 무슨 뜻도 있고 어떤 이런 뜻도 있고 이런 뜻으로도 사용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뜻으로 사용됐을 때는 무슨 시 너무 쉬운 질문이다 어떨 시죠? 이제 중학생이니까 중학생답게 자 근데 지금 무슨 사 중에 하나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뜻일 때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의문 형용사라고 부른다 자 근데 2번 뜻일 때는 무슨 시? 아이고 이것도 쉽네 벌써 답이 보이죠? 이 뜻으로 쓰였을 때 어찌 시? 근데 중학생이니까 중학생답게 뭐? 근데 지금 무슨 사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하우에 대해서 첫 번째 하우는 의문 형용사로도 쓰이고 의문 부사로도 쓰이는데 이때는 뭐에 대한 표현일 때 상태에 대한 어떤 상태인지 얘기할 때 쓰는 거다 배고픈 상태인지 배고픈 상태인지 화가 난 상태인지 피곤한 상태인지 졸린 상태인지 행복한 상태인지 신난 상태인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때는 뭐가 궁금한 거다? 방법이나 정도가 궁금할 때 됐습니까? 어느 정도 차가운지 방법이나 또는 어느 정도 차갑거나 뜨겁거나 나이가 들었거나 이럴 때 쓴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특히 이 뜻일 때 의문 무사일 때 덩어리를 이루는 경우가 있고 이 덩어리들을 잘 익혀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이미 많이 만나봤어 그쵸? 얼마나 자주 얼마나 먼 얼마나 뜨거운 얼마나 많은 책 뭐라고요? 얼마나 많은 돈 얼마나 많은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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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쓰였을 땐 덩어리를 이룬다는 거 혼자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요 됐습니까? 이 뜻일 때는 그냥 너의 상태가 궁금한데 상대방의 상태가 궁금하면 뭐라 그래요 How are you? 라고 했잖아요 됐습니까? 안부 묶기 이러면서 배웠어요 초등학교 때 됐습니까? 됐습니까? 이 뜻일 때 우리가 뭐라 그런다 의문 형용사 뭐가 궁금할 때 쓴다 How are you? Really? You look sleepy 알았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어찌 얼마나 뭐 이런 뜻이라 했어 이 뜻일 때 이때 의문 부사라고 한다 의문 어찌시라고 한다 그래서 상태 어떤 상태인지 또는 방법이나 또는 정도 할 때 의문 부사라고 한다 이 설명은 아까 드린 거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상대방의 상태가 궁금하죠 그래서 상대방의 오늘 상태가 궁금하니까 뭐라 그래요 How are you today? 그랬는데 괜찮은 상태니까 대답이 Fine의 뜻은 뭐다 좋은 무슨 시야 형용사죠 그러니까 이 How는 의문 형용사였다 의문 부사였다 의문 형용사였던 거죠 왜냐하면 대답이 형용사니까 어떤 시니까 How are you? I'm fine 근데 뭐 채빈이한테 물어봤더니 I'm tired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Tired의 뜻은 뭐예요? 피곤한 그 여전히 상태를 얘기하는 무슨 시 어떤 시죠 그렇습니까? 하지만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How do you go to school? 그래서 어떤 너는 가니야 어떻게 너는 가니야 그래서 학교에 가는 뭐가 궁금해서 묻는 거야 방법 그쵸 방법이 궁금할 때 이 How를 보고는 뭐라고 부른다 왜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자 그랬더니 여기에 U는 I로 바뀌었죠 그 다음 얘는 들어가서 Go 했죠 Where에 대한 대답 그대로 왔죠 Onput의 뜻이 뭐고 걸어서란 뜻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걸어서 Onput 자 이거 오늘 보고 뭐라고 배웠어? 전시사 뒤엔 늘 뭐가 와야 되며 명사가 와야 되고 What에 대한 대답을 뭐에 대한 대답으로 바꾼다고요? When Where How Why 그 중에서 여기는 뭐? 그래서 얘를 보고 방법의 부사의 덩어리고 방법이 궁금한 거죠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런 것도 배웠어요 근데 걸어서는 뭔데? Unput 버스 타고 오 기억들 나시네요 By bus 이런 것도 배웠죠 몰랐습니까? 됐습니까? By the window 할 때도 쓰이죠 By the window 할 때 무슨 뜻이야? 그쵸 By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뭐뭐 옆에 라는 뜻도 있고요 뭐뭐를 사용하여 라는 뜻도 있었죠 됐습니까? 여기에 뭐 쓰면 안 된다 근데 바이버스랑 같은 표현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In a bus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나오는 건 뭐냐 하우가 의문 부사일 때에 대한 추가 설명이야 그래서 어찌 어떤 이 올 수도 있고 어찌 어찌 를 만들 수도 있고 어쨌든 뭐를 이룬다 얘가 뭘 이루고 있어야 된다 덩어리를 이루어야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정도 됐습니까? 아까 전에 여기에 또 방법이나 정도를 표현하는 거 의문 무사라 했었죠 그치 재빈아 맞죠 딴따딴 딴딴딴딴 짠 강레츄레이션스 어? 어 와우 목에 칼을 들이대니깐 얘가 뚫뚫해지는군요 아 아 아 오케이 개수가 궁금하죠 첫번째 그쵸 그래서 이거 못가요 무엇을 무엇을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읽어 주세요 무엇을 자 이거 하고 있는지 그 이 문장부터 하고 있어 무엇을 how many pens를 누구는 뭐 하니 do you have 됐습니까? 그래서 many books, books, money 그렇죠? 그래서 펜을 가지고 있는 개수가 궁금할까? how many 위에 복수명사를 붙이고 있죠? how many pens, how many dogs, how many books 됐습니까? 이걸 응용해서 책 몇 권씩 읽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됐죠? 됐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책을 너는 읽니 만들어볼까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책을 너는 읽니 how many books do you read 안되겠죠? 넌 책 몇 권씩 읽니? how many books do you read 됐습니까? 지금은 이제 펜에 소유하고 있는 개수가 궁금할 때는 how many pens do you have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뭔가 생략됐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생략된 말이 뭘지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모자의 가격이 궁금하죠 그래서 이 모자 얼마예요? 라는 표현 how much is this cap 이 모자 얼마예요? 선생님이 얼굴 구경하러 왔습니까? 이 모자 얼마예요? how much is this cap 그래서 여기 생략된 말은 뭐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모자의 가격이 궁금할 때 뭐라고 본다? how much money is this cap 오케이 근데 이 모니는 당연히 생략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당연히 뭐일 거고 샵일 거고 샵에 가서 내가 궁금한 거 일본은 뭐야? 가격이죠 그래서 how much money 할 필요 없이 how much 하기도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long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long 됐습니까? key 그렇죠 okay 선생님 뭘 썼죠? 그렇죠? 태빈은 별 관심 없지만 그렇죠? 이런 게 있겠다 없겠다 없죠 그렇죠? 그래서 뭐 됐습니까? 얘 누구 같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얘가 지금 누구 같다고 얘기하는 거야? 얘가 fast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long은 형용사의 뜻도 있고 어떤이란 의미도 있고 어찌 부사의 뜻도 있다 어떤 긴 어찌 길게 길게란 뜻이 좀 퍼지면 뭐도 되겠다 이란 뜻도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길이가 물어볼 때 이때 long은 얼마나 이 뜻입니다 1번 뜻 근데 how long did you live in 서울은 2번 뜻입니다 여기에 how long is the river 할 때 long은 형용사고요 how long did you live in 서울은 부사입니다 얼마나 긴 너는 살았었니야 얼마나 오래 너는 살았었니야 얼마나 오래 오케이 자 아우 그렇죠 그럼 이거 하니까 이거에 대한 대답 아우 너무 기대된다 너무 기대된다 어 속이 시원했어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how many fans do you have 라고 했는데 뭐 이 숫자 넣어서 대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물었을 때 뭐 요거 집어넣어서 대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물었을 때는 뭐라 그럴까 뭐 요런거 넣어서 대답해 주시면 되겠죠 그쵸 그 강의 키리가 얼마나 긴지 궁금한 좀 묻고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는 뭐할까 여러분들한테 요거를 요거로 바꿀까 그렇죠 여러분들 고향이 어디예요 그렇죠 여러분 몇 살이에요 14살이네요 그쵸 됐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하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 맞죠 여러분한테 물어봤을 때 how long did you live in 구비 했을 때 14년 동안 살았어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네 여러분들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나이가 궁금한거죠 그쵸 뭐라고 물어봤더니 그랬더니 여러분들은 14살이라고 대답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14살 하는 김에 이제 뭐 해볼거냐면 4가 0으로 뭔지 14가 0으로 뭔지 그 다음 또 뭐 42 영어로 뭔지 정리해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키가 궁금한거죠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 이렇다고 치고 대답해봅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how far is it from here 라고 물어봤을 때 뭐 요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아 오픈드 유 엑서사이즈라고 물어봤을 때 뭐 요렇게 한다든지 그쵸 아니면 음 그쵸 이렇게 할수도 있고 또 뭐 이런거 넣을수도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또 이런 말도 할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런 말도 할수 있겠죠 됐습니까 how often do you exercise 라고 물었을 때 요 4가지 대답이 가능하겠죠 이거 말고도 무궁무준하게 많은데요 일단 그중에 이 4가지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쵸 오늘 아주 중요한거 배운다린거 아시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펜 몇개나 갖고 있는지 궁금할 때 뭐라고 물어보고 봤었더라 how many 펜스 이게 동어리 되야돼 됐습니까 펜스 엉뚱한데 갖다 놓으면 안돼 얘도 한덩어리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 12개 갖고 있다네 그렇죠 I have 20개 갖고 있어요 20 펜스 하고 싶어요 20 펜스 하고 싶어요 20는 이렇게 쓰구요 20는 뜻은 20이죠 12개 갖고 있으면 뭐라 그러겠다 20 펜스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many 펜스 do you have 했더니 대답이 I have 12 펜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뭐하고 있냐 얼마인지 물어봤더니 5달러래요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머니는 뭐 해버릴수도 있다 생략해버릴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 모자 얼마에요 그랬더니 이 기왕이면 뭐 4달러 됐습니까 4달러에요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much is this cap 했더니 대답이 it's 4달러 안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강길이 물어봤더니 5천 킬로미터래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 강은 얼마나 길어요 how long 그 강은 얼마나 길어요 how long is it 그 강은 얼마나 길어요 how long is the river 라고 물어봤더니 이 ok 그래서 it's 5 킬로미터 amen it's 5천 킬로미터 it's 5천 킬로미터 it's 5천 킬로미터 조심해야 될 건 5가 있답시고 이렇게 쓰진 않습니다 알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강은 얼마나 긴가요? How long is the river? 했더니 It's 5,000 km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오케이. 그래서 이 표현이죠. 그랬더니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얼마나 오래 봐봐. 너는 살았었니? Did you leave? In? 고민. 최민이 다 아니까 존다. 그쵸? 그렇죠? 그래서 해봐.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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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think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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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안 몇종 세트? 3종 세트가 뭐뭐 있었는데 4랑 during이랑 while 이런데 왜 4를 쓰는거야 지금은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이니까 됐죠? 구미에 얼마나 오래 살았니? How long did you live in 구미? 14년 살았어? 몇살이니? 14살이니? 몇살이니? 14살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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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14살이니? 얼마나 줄일까? 선생님 왜? 됐습니까? 얼마 안읽었는데 How old are you? 왜왜왜? 오케이 나는 14년 숙성됐다 I'm 14 years old 잘 알죠? 난 발렌타인 14년 산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오케이 그래서 your brother는 얼마나 키가 크니? How tall is your brother? 됐습니까? 그랬더니 170cm 그래서 170cm야 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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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He 오케이 그럼 170cm야 He's 170cm tall 영어 영어는 숫자를 왜 이렇게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애들이 수학을 못하지 쉽다고? 아니야 애들 더셋 뺄셋 졸라 못해 애들 곱셋만 해도 바로 계산기 뚫려야 되는 애들이야 저요? 뭐? 왜요? 아니 여기 영어권 애들 아아 99단 외울라 그러면은 뭐? 9981 우리는 9981 이러면 되잖아 그쵸 그걸 영어로 하면 9981 이래야되는데 아아 확인을 해야 되는거 같은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내가 무슨 단어를 일부러 안쓰고 있죠? 그쵸? 뭐 안쓰고 있어 일부러 이거 안하고 있죠 이렇게 하면 안되죠 오케이 그래서 얼마나 머니 How far How far is it from here 그랬더니 5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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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How far is it from here 뭐라구요? How far is it from here 5km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이 표현은 뭐다 얼마나 자주 다 오픈해 널 운동하니 다 오픈해 널 운동하니 다 오픈해 널 운동하니 다 오픈해 한 벚 다 오픈해 다 아 따라오는 거 무슨 그 다음에 김종국이 대답합니다 뭐라구요? 뭐 매일 한산 그 다음에 영어선생님이 대답합니다 자 이렇게 해보고 이랬어요 됐습니까? 자 여기에 I exercise는 생략하겠습니다 전부 I exercise I exercise가 누가다 부분이니까 I exercise 그 다음에 How often에 대한 대답 그 다음에 I exercise How often에 대한 대답 How often에 대한 대답 그 다음에 How often에 대한 대답 다 합시다 그래서 누가다 I exercise 일주일에 세 번씩은 뭐였더라 하루에 세 번씩이 뭐였어 3 times a day 였죠 그럼 일주일에 세 번씩은 3 times a week 고 이거 얼을 쓰는 몇 가지 이유 중에 몇 번째 세 가지 이유 중에서 몇 번째 세 번째 에브리나 프로였죠 됐습니까? 일주일에 세 번씩 3 times a week 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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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 져었어요 아이고 목이야 아이고 목이야 아이고 목이야 자 그 다음에 3일에 한 번씩 운동한다 어떻게 하냐 누가다 I exercise 한다 3일에 한 번씩은 여러분들 처음 볼 테니까 반갑다고 악수하세요 3일에 한 번씩은 every day 3일에 한 번씩 오는 장을 보고 뭐라 그래요? 시장 3일에 한 번씩 열리는 시장을 보고 뭐라 그래요? 3일장이라고 그러죠 몰라요? 처음 들어봐요? 네 개그? 개그가 아니고 팩트인데요 그냥 그 다음 나는 항상 운동한다 라는 표현 항상은 일단 그러면 always죠 얘 무슨 부사 빈도 부사죠 오케이 그러면 나는 운동한다 이부터 해보면 I exercise 여기다 always 어디다 넣어야 되지 exercise 앞에 와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저는 항상 운동합니다 I always exercise 빈도 부사의 위치는 조동사나 비동사 뒤 일반 동사 조비디 일반 앞이라고 했고요 또는 뭐 집어둘 자리다 빈도 부사 위치는 뭐 들어간 자리다 not 들어갈 위치라 했죠 나는 운동한다 I exercise 난 운동 안한다 아직도 저러고 있습니까? 난 운동 안한다 I don't exercise 그러니까 not 들어갈 위치에 빈도 부사 넣으라 했으니까 여기에 always가 넣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거의 뭐뭐 안한다 뭐였더라 그렇죠 그래서 I hardly exercise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hard하고 hardly는 아무 관계 없다면서 얘기했죠? 네 네 자 읽어볼까요? exercise 이건 무슨 뜻일까 그렇죠 이거 나는 열심히 운동한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시리즈가 다 완성됐죠 그러면 오케이 그래서 펜 몇 개나 갖고 있니? 뭐라고요? 뭐라고요? 좀 크게 얘기해주세요 어머니 했더니 대답이 I I have 12 펜 오케이 이 모자 얼마에요? How much money is this cap? 했더니 이 옷 4달러라니까 It is 4 dollars 그 다음에 뭐라고요? How long is the river? 했더니 How long is the river? 5,000 km 오케이 그 다음에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long? Did you live? In Gumi 했더니 I lived In Gumi 했더니 I lived In Gumi For 14 For 14 years 그 다음에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old are you? 했더니 I am 14 years old 오케이 그 다음에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tall is your brother? 했더니 He is 70 cm tall 그 다음에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far is it from here? 했더니 It's 5 km From here 아이고 안 지웠네 뭐라고요? How often do you exercise 했더니 I exercise 했더니 3 times a week 그 다음에 I exercise every 3 days 그 다음에 I always exercise I hardly exercise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추가 설명 How many하고 how much를 비교하겠다는 데요 How many books money? How many books? How many books? How much book books money? How much money? 됐습니까? How much book? How much book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까요? 될 리가 없죠 됐습니까? 머치 뒤에 셀 수 없는 게 와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How many books가 온다 그래서 양이 궁금할 때 쓴다 개수가 궁금할 때 쓴다 그래서 팝송 몇 개나 알고 있는지 묻고 있죠 됐습니까? 얼마나 많은 팝송을 How many pop songs? 너는 아니 너는 아니 팝송이라고 발음하지 마세요 됐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우유를 아이들이 필요로 한지 묻고 있죠 이번에 How much milk? Does your child need 됐습니까? 오케이 부산 날씨 어떤지 물어보는 몇 가지 방법 배웠더라 두 가지 방법으로 작성해 오시기 바라요 됐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어떻게 왔니? 라고 물어봤더니 차 타고 왔대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자가 얼마나 긴지 물어봤더니 30cm래요 아 부산 날씨 어떤지 장마철에 물어봤으니까 비 내리고 있다고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 그 빌딩은 얼마나 높은지 물어봤더니 여러분들이 할 거는 한 10km다 아우 너무 높다 2km 아우 너무 높다 한 700m다 그 다음에 제가 할 거는 얼마나 높니? 라고 물어봤을 때 15층짜리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몇 층이다 라고 하는 거 어 이거 전에 여러분들한테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어 야 이 단어가 층이란 뜻도 있다? 놀라지마 이러면서 얘기한 적이 있었어 네 몰라요 까먹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너는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있는지 물어봤더니 500원 있대요 자 근데 그러면 좋다 그래 이렇게 물어봤는데 정확하게 얼마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나는 거의 돈이 없다 너무 할 수가 됐습니까? 500원 있다니까 이 표현 어떻게 하는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친구 표정은 어떻겠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웃고 있습니까? 홈룸 티처가 뭔지 모르면 찾아오시고요 그 다음에 서브웨이 스테이션 뭔지 모르면 찾아오시고요 그 다음에 고우두잉 표현 보이네요 고우두잉 아 참 그리고 A의 1,2,3,4,5는 1번 하운지 2번 하운지 구분해 오세요 그걸 무법적으로 얘기하면 의문 뭐하고 형용사와 그 다음에 의문 부사를 구분해오란 말이고요 이게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은 대답 하우에 대한 대답이 어? 여기에 하우라고 물었는데 대답이 이건데 이거 그럼 대답으로 사용된 얘는 무슨 C인지 생각하면 답이 쉬울걸요 그 다음에 여기에 1,2번도 1번인지 2번인지 구분해 오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웬일을 해봅시다 수고를 하셨습니다 수고를 하셨습니다 수고를 하셨습니다 수고를 하셨습니다 수고를 하셨습니다 수고를 하셨습니다 수고를 하셨습니다